1811년 음력 12월 수탈과 차별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무기를 들고 가산 관하에 들이닥친다 성난 백성의 선봉에 선 건 바로 홍경래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왕위에 있어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국권을 멋대로 하고 있다 이제 경문을 띄워놓니 성문을 활짝 열어 우리 군대를 맞으라 파죽지세로 진격한 홍경래와 봉기군은 순식간에 평안도 8고을을 점령한다 아래로부터 시작된 조직적이고 치밀한 저항 조선 후기, 저항의 시대를 연 백성들의 봉기가 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에 참 많은 난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 홍경래 난은 조금 익숙해요 이름 자체는 19세기 하면 흔히 밀란의 시대라고 알려졌을 만큼 어떤 다양한 여러 민중 봉기 개념했던 시기잖아요 홍경래 난이야말로 그 효지가 되었던 사건인 거죠 이 홍경래 난은 뭐 학교 시험에서도 너무 많이 다루는 그런 시험인데 19세기 초 홍경래의 난 19세기 중반 임설농민 봉기 그리고 19세기 후반 동학농민운동 이 이어지는 계보의 첫 출발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홍경래는 그만큼 백성들이 어려웠던 시기에 시대의 대변자 역할을 했다 이런 인물이기도 했고 19세기 농민 저항운동의 서막을 이었죠 그런 중심인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게 홍경래 봉기군이 삽시간에 8구를 점령한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만큼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홍경래와 봉기군의 지휘부는 장기간에 걸쳐서 난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요 인물들을 포섭을 하고 상인과 같은 부유층으로부터는 자금을 모으고 그 다음에 강산을 연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드립니다 거기다가 봉기 직전에는 심리전까지 펼치게 됩니다 평안도 여러 지역의 정감록 상에서 보이는 예언들을 파트려서 민심을 선동을 합니다 어쩌면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각 지방 관하들의 기강이 무입시 해이해져 있어서 난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예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시 봉기군 같은 경우에는 관하 창고를 다 열어서 백성들한테 나아가고 나눠주는 그리고 아주 군요를 굉장히 강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절대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반면에 이 수령들은요 도망가기 바쁘고 항복하기 바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고 그래요 예 또한 공개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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